여보세요! 뭐야? 뭐야? 어? 뭐지? 아니 저거 뭐야? 뭘 들고 있는데? 붉은 악마? 775고? 이비치라는건가? 775라고 써져있어 어? 내 나이플문가 775라고 써져있어 1075라고 써져있어 1075라고 써져있어 없어졌어 총 못쌌요 아 3층 키패드 맞아맞아 아 풀몽댕길 들고갈까? 물약을 하나 먹고 미리 먹어시다 괜찮아 약도 나오겠지 아 얘들아 미안해 골든벨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네 골든벨 도전골든벨 정답은 775 였습니다 보스댄의 근무전문이 필요없다구요? 보스댄의 근무전문이 필요없다구요? 아무튼 보스댄의 근무전문이 다운 이거 하나 들자 뭔가 불안한데? 넌 넌 죽어! 넌 죽어! 넌 죽어! 넌 죽어! 그렇지 그렇지 머리를 들어 와따리가리자 와따리가리 해봤자 조준하기도 힘들겠지 조준하기도 힘들겠지 오케이 좋아 일어나 머리들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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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깜짝 놀랐네 아우 어 죽는줄 알았네 진짜 어디갔니 아 아이 움직이지마 이게 한 대 맞고선 약간 그거 시간이 있는거 같은데 무적시간이 무적시간이 통을 갈았나 다 들려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이고 있어 아하 머리를 질거야 넌 그렇지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겠지 그리고 앞으로 살짝 나올거야 그리고 나의 총알 세비를 받겠지 아구아구 나가면 죽나 저기? 에너지 가지러 가면 죽나? 에너지 가지러 가면 죽을까요? 어 아니 이럴수가 이런곳에 또 에너지가 우연치 않게 이런 우연히 아 마우스 일로 정조존 할 수 있다고요? 어 아 아 그렇구나 정조존까지 굳이 안해도 잘 맞더라구요 아 알간료 어디 가셨나 왜 안나오나 아 오케이 안들었어 한 대 라스트 라스트 마지막 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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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 그렇지! 오케이! 죽었어, 넌! 아, 드디어 세상이 밝아지네, 아... 사이먼 약을 먹고 좀 나아진다 뭔가, 더 얘기할 게 없어 계속 시도해 봐야 돼 아, 내가 지금 휠체어 앉아있구나? 아, 뭐죠? 사이먼 이것 좀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나쁜 메모리들이, 나쁜 기억들이 널 괴롭히고 있는 거야 책에 관심 있나, 사이먼 모르겠어 왜, 왜죠? 왜죠? 책을 한번 써보게 그러면 기분이 한층 나아질 거야 할 수 있겠나? 아, 네 해볼게요 해보죠 아, 나보고 책을 써보라고 했... 어, 지금 소설을 써보라고 했구나 어, 이 자식, 이 자식이야 이 자식이야 이 자식아 감히 나한테 총을 쏴? 어, 드디어 챕터 7 열쇠 이 총은 버려 뭐지, 이거? 어, 리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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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인데 어메 여행 뱀버 이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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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토리 두대 뱀버 문을 열고 와서 다시 가져갑시다 문을 열고 와서 다시 가져갑시다 문을 열고 와서 다시 가져갑시다 그냥 총알 맞는게 최고인거같아 저 5벌밖에 안들어가요 똑똑똑님 왔습니다 앞으로 의사총알밖에 안나온다고? 아 그래? 일단 문 열고 와서 다시 가져갈게요 네 기다리세요 불 켜졌나보다 불 들어왔대 날이 밝았나봐요 새소리가 들리는데? 됐어 갔다옵시다 의사총 가지러 그렇죠 희망의 파란색 소리 드디어 나도 집으로 룰룰라를 갈 수 있겠구만 희망의 파란색 소리 내놔 오 이게 총알이 좀 강력해보이긴 하네요 오 이거 뭔가 레이저도 있어 레이저 조준같은걸로 이렇게 딱 되어있는거 같은데 초촌인거같습니다 오 이거 희망의 파란색 소리 내게 힐링해 퀴즈 어? 하나, 하나... 일어나거나? 들어갔다 가볼까? 아이템이 있는지 모르니까 ... 이거 리볼버 총알인데... 어? 날이 밝으니깐 한참... 덜무섭다!!! 어! 역시... 햇빛은 좋은 것입니다. 와라. 야아. 주윤발. 짱짱싱. 피디짱짱싱. 쫑띵. 바라방. 따라뱅짱. 징룡짱. 아. 보트를 사용해서. 집에 갈 수 있게끔. 아 내가 조정해야 돼! 내가 조정해야 되는 거였어. 이 게임 제작자는 정말 많은 걸 시도해보고 싶었나봐요. 다양한 것들을 이 게임을 통해서 시험해보고선. 다음 게임에서 제대로 만들고 싶었나봐요. 여러가지 게임들을. 아우 아름답죠?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버튼 한번 만들어주시고. 열두시가 지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상의 시간이죠. 열두시.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상의 시간. 추천 버튼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타는 텐미닛 가도록 할까요? 자.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설마 밑에서. 엘리게이터 같은 건 나오지 않겠지. 엘리게이터 알아요? 여러분들 엘리게이터? 옛날에 엘리게이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악어가 하수구에 살다가. 그. 나쁜 사람들이 버린. 그. 화학약품 때문에. 완전 대빵만하게 커져가지고. 진짜. 왕대빵 큰. 악어. 악어인데. 녹수군님 고맙습니다. 엘리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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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말고요. 크레이지데이스트님 고맙습니다. 엘리게이터. 세대차이보소. 엘리게이터. 흐흡. 큰. 악어 나오는거 하나 또. 요새 나오는 영화도 있는데. 투엘린거 같습니다. 1980년대 영화네요. 앗. 2000. 아 나도 나중에 봤어. 나도. 나도 나중에 봤다고. 나도. 나도 나중에 봤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로. ㄷㅆ 오오.. 오 쌍권 좀 하지마 오.. 오? 오? 오.. 야 저 회복량은 야 회복량은 옛날에 나 어릴 때 뒤질라게 안 나오다가 이제는 아주 그냥 퍼주는구만 퍼줘 어? 엔딩 보기 전에 죽을까봐 톰파도 있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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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허허허 진짜 뭐야 이거 반짝이야 진짜 아허허헣 아허허허허허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도 못했네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옹 안올라가져 야악 엔딩을 그냥 보게를 안해주는구만 에너지다 에너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 인지해놓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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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아무도 없고 에너지 먹고 올까? 에너지 먹고 오자 여기 에너지가 또 있는데? 어 아 나 그거 먹고 여기꺼는 또 다시 먹으러 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사주경기 항상 진짜 에너지 퍼주네요 아 좋아 됐어 탁 아 깜깜해 아 아 총에 불 붙어있는거 더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아 총에 불 붙어있는거 더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어어 깜깜해 내려가자마자 뭐 있는거 아니겠죠? 아하 너 여기 있는거 알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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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미치게, 사람을 미치게 했어요 영어공색 찍으려면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좀 그래요 아, 여기 좀 괜찮나? 좋아 꽝 자, 정신 일어나 됐어 오케이 정보는 거 저기도 한 마리 있는데 야, 너 일어나 죽이고 하자 일어나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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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퉁에서 잘 먹히는구만 오케이 우리의 곱창 좀 더 축하드립니다 활감 이제 는 한 마리 뚝 한 마리 한 마리 컴퓨터 엔딩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버티면 됩니다. 우리 뭐야! 빨리! 빨리! 어! 아! 아! 어!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뭐가 보여야지! 불안들어와! 전기 다 났어! 아! 저기 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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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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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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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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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이드 인 차이나 후레시가 진짜 이 그리 같은게!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아! 어! 아! 불이 안 날아! 으흑! 아! 으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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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미치게 만들다 진짜! 아! 이 게임이! 이렇게 나를 미치게 만들 거야! 숨쉴고! 없음! 빨리!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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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아! 아! 어... 어! 어! 에너지가 다 차는구나! 이 저기 때문에 헤데는건! 숨 쉬면! 퀴즈 옵션에서 감마 있으면 올려주세요 아 그러면은 너무 얍삽이잖아요 안돼요 감마는 그냥 껌껌하게 봅시다 이거 나오면은 나오는대로 나도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깜깜해서 잘 안보여요 아 그런 맛에 또 보는거니까 어 어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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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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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아 미쳐버리겠네 야 이제 좀 집에 보내줄때도 됐잖아 이정도면 열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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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색 첫 번째 글씨 Mum ya Ma O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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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러면 되나? 못 따라오겠지? 못 따라오겠지요? 아우 아우 와우, 너무하네 진짜 전기통센터 쪼네 깜깜 해 안 보여 아우 아우 저 여튼 문으로 가는거 같은데 실장으로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니 물속에서 하나 안들리는거 저쪽 위에 어디있나봐요 아 지금 어디로 가는거냐 지금 나 아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나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거꾸로 네 갔던거 있어요 아 저 아 정답소리 지금 어떻게 좀 해볼까요 아 정답소리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기 말고 다른 길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빌어먹을 게임 진짜 아아 깜깜해 아 저기 길이 또 하나 있나보다 아 아 마케스 마케스라 오 아 아 라온 여기인가? 왔던 곳인가 여기? 길이 3개인데 거짓같은 게임 진짜 내가 다시 나나봐라 내가 이 게임 다시 열면 내가 사람 아니고 개입니다 개 어? 졸업한IX 졸업 X 결 frontier 고맙습니다. 오늘 어! 밟아! 오! 오오!! 도시! 도시도시도시! 도시! FREEDOM!! FREEDOM EM tymонд 이 총알은 도대체 무슨 총알이야?? 리볼보 총알이라는데? 어.. 리볼보가 없는데 세이브하구요 드디어 엔딩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군요 우리집이 어딜까 어? 이것은? 샷건? 뒤졌어 이제 다와라 아우 뭐야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어우 갑자기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밑에서 칼침.. 칼침을 넣었네 진짜 와.. 칼침을.. 슬그머니여가지고 나한테 칼침을 났어 칼침 칼침 초딩이 마인캐프트 안해준다고 이렇게 대낮에 들어다니고 있어 어떻게 대낮에 들어다니는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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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